정말로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정렬되는 실정관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 데미안 던클리 대륙회장이 전반전의 마지막 노래 아마 제가 봤을때 데이비 데이턴 위원장님이 유일하게 심사할 수 있는 곡목이 아닙니까? 오솔렛뉴얼 갑자기 놀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노래를 데미안 회장이 잘합니다. 아까 제가 염정씨 회장의 오 아니면 도라고 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거리였습니다. 데미안 회장이 또 오늘 깜짝 놀라시는 멋진 무대를 만들어줄 것 같은데 여러분 큰 박수로 우리 신아시아 대표님의 데미안 파바로디 데미안 파바로디 데미안 파바로디 네 참어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데미안 장관 에디안 타이거 에어 purse öt sek switches 그분은 작년에 촬영해 가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찍을게요. 그래서, 제 왕은 제가 찍을거에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찍을거에요. 그래서, 성원님은 록배달성인데요. 제가 나오는거는 보고 싶지 않나요? 제가 나오는거는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오늘의 장면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찍을거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인해의 연합을 통해서, 한국어로 인해의 연합을 통해서, 신통인 한국 율비에 저희는 이 장면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한국어로 인해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다 한국어로 부르는거에요. 하지만, 우리 사랑의 어머니는 사랑하는거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장면이 오는 곳에서는, 새길을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러빈윤 찬우가, 저의 새로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가져왔어요. 제가 제일 먼저 모음하는 곳이, 이탈리아 레스토랑과 함께, 어머니께서 만드신, 새우신 새로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가져왔어요. 그 노래의 인스피레이션을 가져왔어요. 그냥 이 노래의, 제 이 노래가 이렇게 다른 예언을 가져왔어요. Really? 이 노래가 정말 쉬운 노래 Place. 이런 노래이 정말 쉬운 노래에요. 그리고, 저는 예언을, 저는 Dr. kills, Dr. young이 정말 어려운 시간을 제기해. 저는 정말 잘하고 있는 그림이라서, 여러분의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장면을 엄청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장면을 많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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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Please close your eyes and imagine you are in the south of Italy, which is also a peninsula. 네, 지금 이제 눈을 감고 주셔서 이탈리 나무에 계신다면 청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또 광고우입니다. And if somebody could record a true mother's face for me, that would be... 제가 부를 때는 저를 녹화하시고 어머님만을 보시고... 오케이. 네, 누를겠습니다. 이제는 세ize Sne Kane 신났을 써라 바patient 바랍니다 하여자 미 labour 아멘 맘아 오 소울 해 두 배 오 소울 해 스탠드 해 오 소울 해 오 소울 해 그 왕 들어왔 그 왕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